성녀 아가타 동종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대천해수욕장 성당 주임 정병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살의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울이든 천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찬미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계약괴를 안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마련한 장엄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성전에 가장 안쪽에 마련된 지성소에다가 주님의 계약괴를 안치하는 일은 사제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사제들이 맡은 바 소임을 마치고 지성소에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열한기의 말씀은 이 구름을 가리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제들은 주님의 말씀과 그 영광의 무게에 짓눌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영광의 무게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저절로 다리가 풀렸고 그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부복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드는 이들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지녀야 할 합당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술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엎드려 청하던 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는 절대적인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뻗대거나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고 가당한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은 겉만 번질해한 성전이나 허우대만 멀쩡한 우리의 육신에 깃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이들에게 깃들고 주님의 구원은 말씀에 순명하는 공동체에 머무르십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대천해수욕장 성당 주임 정병선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병선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제게임 정병선 신부입니다 제게임 정병선 신부입니다 제게임 정병선 신부입니다 제게임 정병선 신부인나 성당